반갑습니다 유두구 친구들 피파에서도 남탓할 대상이 필요한 남자 젠탑입니다 남탓을 안하면 스트레스가 안 풀리길래 바로 골탐 모드를 진행해봤습니다 뿌살이면 드리블인데 제가 또 드리블하는 질이잖아요 잠시만요 디피팬이에요 평영거리면서 존목질하네 디피가 내 플리스 디피에요 아니면 딸따리 포인트에요 죄송한데 컨디션 같은 건 족 가시고 공격 주시겠어요 당신들끼리 대화하지 말고 달라니깐요 거만말라오게 하는 신년들이 그냥 패스나 하세요 드리블 들어갈게요 패스 받으세요 뭐하세요 어이 오마일 똑바로 집중하네 그냥 딱 떼세요 상대방기 꺾이게 개인기 한번 써주시고 아하 공격수비 저 혼자 다 하고 있죠 택배 들어갈게요 아 크로스 올려요 저시 펄려니 패스 똑바로 하네 삼각기 대가리냐라 한두 명 제치는 건 기본이거든요 어 아니 북살에는 파울 없어요 나한테 주라고 나이스 패스요 여기서도 세레머니는 빠질 수 없거든요 아 세레머니 세레머니 오빠 세레머니 얼른 뛰어오시겠어요 광기 한번 신나게 흔들어 보자고요 저분은 내 항문자 위하고 계시죠 어죽지 않은 개인기 하지 말고 뒤로 빼세요 진짜 똘추대 갈빡이네 제가 또 한뚝 빼기 하거든요 어휴 까비요 하하 밀지 마 신년아 조맨 달려가서 막아볼게요 18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뭐하세요 아니 용도주는 문 닫고 골방에서 혼자 하시라니까요 아니 야라이 물방기 대가리에나 적당히 안해 디피 패밀리들 화났죠 응 다시 뺏어주고 무빙 카이팅 무빙 마르세 좋던 저 지금 7대 1하고 있는데요 마무리는 병열 구대 갈 통슛 하하 저분은 내 꼴만 넣으면 반복적인 저의 행위를 하시는 거죠 18절이 안 꺼져요 왜 여기서 개다리 춤을 추고 계세요 시들끼리 좀 목 찔려졌는데요 저도 제 필살기가 있는데 방문 걸어 잠그고 하는 뒷고양이 자세 제발 저 공격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들 진짜 한번 만져주시면 실망한 끼칠게요 이리 같으려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멋진 페어플레이를 해보 저한테 패스 주실래요 이번엔 패스 좀 주시겠어요 강남 어디 쪽 사세요 저 진짜 뱀앤라이더스 당장 킬게요 멋진 패스였어요 패스 주는 척하다가 야무진 드립을 마무리는 제트디? 하하 이게 섹스지 혹시 패스 안 들여서 막 삐지시는 거 아니죠? 저한테 떨궈 주실래요? 저 혹시 왕따인가요? 저 여기 비었습니다 강남스테이크 형님이 씹을 택냐나 패스 똑바로 하네 도대체 제가 어디 쪽이 축구에서 축구를 그따구로 가르쳐? 저요 저는 쪽이 축구 나가면 패스를 못 받아서 이니쿠어 땀이 아무도 온다고 어머니가 뭐라 하셔서 안 나가요 worden So요 푸들고 도대체